금동산요? 저 이거 지금 이 게임을 한지 거의 2년 가까이 돼 갔는데 이거 하나 진짜 겨우 올렸습니다. 빡세게 올렸어요. 아따 이거 또 오른데 한참 걸렸는데 앞으로 금동산은 못 만들 것 같아. 은에서 막혀. 와 씨 은 막 160개 막 100몇 개가 필요하는데 도저히 올릴 수가 없어. 금 와 250개 씨. 무과금이라고 하게 먹어줘. 소과금로는 최소 1년. 최소 1년 걸려서 저거 하나 만듦. 아우 맞아. 금으로 올렸던? 개빡세. 백금? 아니 지금 이거 당장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올려. 금 저거 어디서 구하지? 어디서 구해. 아니 은은 여기서 사. 은은 여기서 사잔 쓴. 금은 어디서 구해요 선생님? 무과금로 한 1년 걸릴 것 같아요 1년. 최소 1년. 제가 인장을 저기다 쓴다는 사실을 모르고 한 반년 보냈거든요. 주간케? 아 주간케 한 번 줘요? 주간케 보상이었어? 아닌데? 없는데? 주간케 여기 하면. 아 여기 있구나. 아 이거 이거. 아 전쟁 그 자체? 10개? 아 시나리오 300번이야? 나 이거 맨날 못했는데? 그러네. 금 인장이 여기 있었네. 인장 수급하는 방법. 자 유화. 자 여러분. 자 빨리 전체 화면 해라. 자 여러분. 우리 무과금. 소과금로들 인장 많이 부족하시죠? 아 열심히 모읍시다. 저도 이거 모으는 방법 모르고 6개월을 그냥 날렸는데. 아 여러분도 금동상 만들어야지. 청동 인장은 영지상점, 투기장상점, 토벌전 상점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. 이렇게 3개가 청동이에요. 그리고 자 다시. 다시. 다시 다시. 수능인장은 장수대전, 보스전, 총력전, 출석보상 2주차 11일에 줍니다. 금 인장 어서 구해요? 물어봤더니. 주간쾌 여기. 전쟁 그 자체. 체험 일반 시나리오에서 300번 승리하세요. 여기서 주네요. 10개. 어느 천일에 뭐냐. 일주일에 10개씩 모아서. 250개 언제 모으냐. 10개씩. 이거 25주가 걸리네. 난 이거. 25주면은 한 1년이 52주잖아. 아 반년 뒤에 지금 추가시군요. 급로 확인해봐요. 최고요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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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um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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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